방탄소년단 원래 영화 하면 이때 엔딩이거든요 크레딧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미국으로 가라고 하니까 너무 정신없이 상황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비행기 좌석도 확 바뀌고 경호 형님들도 한 두 번씩 더 생기고 공연장 크기도 달라지고 대우해주시는 것도 달라지고 점점 막 정신없이 우리 옆에 상황들이 바뀌는 게 눈에 띄게 막 빠르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거 빌보드 1위가수 찍는 카메라 아니야? 한국 가수 중 저희가 웸블리 처음 아니야 웅하!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를 2주 연속 4주 연속 7주 연속 총 10주 연속 1위를 지키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 많은 진심을 끌어냈다는 그 점이 저희가 역사에 남아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단 하나의 이유 명세해줄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주 연속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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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